네 이제 그 커브툴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브툴은 이제 에디터에 보시면 되고 3ds max에 보면은 모디파이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에디터브 스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커브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d 커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는 수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번 수업 시작할 때 저는 복습을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하고 처음에 시작한 개념이 있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계속 설명해줘요.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도 커브에 대해서 다 열어놓은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이렇게 해서만 그릴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죠? 이렇게 계속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거예요. 아이콘을 다 띄워놓고 아이콘을 다 띄워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 애들이 도움이 되고 형도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어떻게 해서든 뭐가 차이죠? 사실 얘랑이랑 차이는 없잖아요 뭐 얘랑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그려놓고 짜는게 얘네들이고 라인에서 다 커버되고 여기서 그린거에서 디그리만 추가한게 요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관성을 쭉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커브툴이 모든 수정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브툴만 하면 여기 있는 커브는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다 닫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작할 때 이거를 다 리뷰해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포인트한 선택툴이고 이게 다 툴이고 커브 커브툴 서피스 서비스 툴 솔리드 솔리드 툴 커브 오브젝트 매치 그 다음에 아나니스스 트랜스포 이렇게 설명해주거든요. 트랜스포 나중에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설명해드리면 자 봅시다. 일단은 전체 리뷰만 할게요. 익스텐드 커브 있죠. 얘는 캐드에서 익스텐드랑 똑같아요. 캐드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캐드 익스텐드랑 똑같구요. 이건 캐드 필렛이랑 똑같아요. 얘는 필렛 코너는 뭐냐면 필렛을 동시에 여러개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얘네들은 블렌드에요. 얘는 옵셋 옵셋이죠. 옵셋인데 2D 옵셋 뿐만 아니라 3D 옵셋도 있어요. 그리고 면의 노만한 방향으로 옵셋해주는 말 그대로 옵셋 커브 노말 서피스라는 명령으로 구에 있는 라인을 옵셋해준거에요? 구에 수직하게 퍼펜드큘러로 해주는거에요. 퍼펜드큘러로 해주는거에요. 다 이해가 안되신거 같은데 옆에 걸 보면은 서피스에 따라서 서피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잖아요. 왼쪽에 흘러서 똑같이 돼요. 그 위에 그려야 되는거에요. 라인을 그렸을때? 라인을 그렸을때죠. 물론 제가 추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해드리는건 뭐냐면 헷갈린 명령어로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그루핑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두개의 커브를 갖고 한개의 커브를 추출하는거고 섹션 커브를 짜는거고 요거는 매치를 시키는거구요. 그 뒤에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뭐냐면은 자 익스텐드 그 다음에 필렛 챔퍼 그 다음에 그냥 보세요. 어차피 봐도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그룹을 잡아야되요. 그룹을 필렛코너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캐드랑 다 있었죠. 얘는 뭐죠? 블렌드죠. 블렌드고 얘는 매치 얘는 매치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있는 면에서 확정된 개념이라는거죠. 자 이 개념을 잘 보실 때 지금 블렌드랑 매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너는 2D 캐드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넉스모델링술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커브들의 관계에서는 문제될게 없어요. 그냥 뭐 캐드에서 하든지 하면 되니까. 근데 라이너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이런 탄젠트 커브라는거 이 커브의 첫 값이 다 다른 커브들을 어떻게 다룰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쪽에 연결할 때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블렌드에 연결하는 방법이랑 매치시키는 방법이랑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게 말이에요. 이게 서피스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체계를 잡으시단 말이에요. 체계. 제가 보시면은 블렌드는 저거리에서 한번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 값을 존중해서 최소한의 어떤 커버시어 값을 이용해서 블렌드를 잡아주죠. 그죠. 근데 이 블렌드에 대해서 Degree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뭐 뭐 여기 보시면은 G2로 했을 경우에는 이 커버이처로 강조될 수 있죠. 좀 더 부드럽게 되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블렌드를 G G0 Degree가 있다고 했으면 직선으로 연결하는걸까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블렌드로 만들어진 건데 얘는요. 뭐죠. 매치. 매치같은 경우에는 블렌드와 다른점이 뭐냐면은 원본이 손상되요. 원본이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요고 요고 됐죠. 지금 어떤거 선택하는지 따라서 지금 오더링이 달라지죠. 첫번째 거랑 두번째 거랑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라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verage 커브를 해주시고 다 까먹었어요. 자 둘 다 탄진시 탄진시로 바꿔줄게요. 둘 다 탄진시 탄진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Average 커브를 켜주고 continue 아하 얘가 잠깐만요. 지금 포지션 형태가 이렇게 됐죠. 말 그대로 수직을 연결했죠. 아까 지금 위치. 그러니까 탄진트는 원본을 손상을 줘가면서까지 커버값을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탄진시 하면 탄진시인데 지금 여기는 워낙 짧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연결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논으로 놔두고 이것만 펴주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본이 탄진시가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 그 있던 거 가지고. 그럼 매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산되어지는 건 아니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너에서 커브 컨트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블렌드 아니면은 매치라는 거예요. 제가 서피스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블렌드 있죠. 여기는 매치 있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 필렛, 챔퍼, 그 다음에 뭐 가면 챔퍼. 챔퍼를 하더라도 어쨌든 알값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리폼을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편집들이고. 결국에는 캐드나 맥스와 다른 쪽에 분리되는 게 뭐냐면은 넙스를 다루기 위해서 블렌드랑 매치가 있다는 거. 그 두 개가 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로 저기 넙스 커브드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쭉 설명을 나갈게요. 그러면은. 다시 매치랑 프리폼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익스탠드. 익스탠드는 그냥 해보세요. 좀 뻔하죠 뭐. 익스탠드 딱 클릭하면은 보여요. 바운드로 오브젝트 선택하래죠. 선택했어요. 다 됐으면 항상 엔터.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익스탠드 대 커브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잘 보세요. 라이노는 항상 이 커브를 그려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아크에서 익스탠드 함을 보겠어요.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이제 옵션값이 있는데. 그쵸. 다 됐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붙죠. 왜냐면 알값도 자동으로 가잖아요. 이런 건 캐드에서 된다고 항상 프리폼을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곡선. 자유성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알값이 다 다르죠. 알값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죠. 일단 한 번 보여주세요. 커브열츠값으로 증명하죠. 하죠. 이거 이걸로 할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되죠. 커브열츠값이 다 다르잖아요. 무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브열츠값은 무한대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이제 이 커브값의 끝에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프리폼이 프리폼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는건데. 일단 이 커브. 자유로운 커브를 어떻게 고려할까냐고. 라인용의 키 포인트라는 거죠. 그냥 익스텐드는 아무데데나 가능하고. 사실 익스텐드 클릭하고. 대상 바운드로 오브젝트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타입에서. 항상 라인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커뮤니티 창을 봐야되요. 그래서 뭐 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라인으로 떨어지죠. 라인으로 떨어지죠. 쭉. 이렇게 되시죠. 그렇게 익스텐드 부분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다 보세요. 되게 뭐가 많아요 라인호가. 클릭한 다음에. 애를 클릭하고. 안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애를 클릭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터 치면 이제 엔터가 되는 거고. 다시요. 오른쪽 버터 클릭한 다음에. 바운드로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지금 익스텐드 때 커브 선택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게. 모지라기보다도. 다른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약간 개념이.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 몇 개 있어요. 제가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아이콘에. 삼각형이 있죠. 얘를 꾹 클릭하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하위 메뉴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얘는 꾹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죠. 얘도 꾹 클릭하니까. 뭐가 나오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렛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드보다는요. 알값 정해주면 뭐. 이게 한눈금의 1이니까. 뭐 예를 들면. 10정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거죠. 10같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트림은 트림 기능을 노로 했어요. 노로. 트림 기능을 노로 하고. 알값 기능을 뭐 한 50했어요.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죠. 트림이 안되는 상태에서. 얘만 주셔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하시기 전에. 형님 한번. 수업하기 전에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대화형이에요.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얘는 다 겹치기 때문에. 한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챔퍼도 똑같아요. 챔퍼는. 보시면은. 처음에 10. 그 다음에. 3에서요. 처음 클릭하는 데가 10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예스 노 있죠. 그. 조인 시킬거냐. 만약에 조인 안 시키고. 아. 조인 안 시키고. 트림을 노로 할 경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조인이 안되있죠. 그리고 또. 조인 기능을 예스로 켜주게 될 경우에는. 조인 기능을 예스로 해주잖아요. 그죠. 당연히 트림이 됐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있는거죠.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있다는거죠. 이해되시죠. 그 조인은. 그렇게 안됐더라도. 조인이라면. 안 되죠. 예. 아 참. 이거 초반에 하나가 밝혀주는건데. 그. 오브젝트. 그. 하얄라트 설명해줬잖아요. 단일 커브에서. 여러개의 코브.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되고. 싱글 서피스에서. 클리 서피스. 그 때 다 조인과 엑스플로드에 왔다갔다 하는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박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잖아요. 얘는. 여섯개의 싱글 서피스가 모인거잖아요.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은. 깨져요. 깨진거죠. 싱글 서피스로 바뀐거잖아요. 그러면은. 싱글 서피스. 근데. 이 세. 나머지 부분도 자꾸. 컨트롤 제이 누르면은. 조인이 되요. 프리 서피스죠. 이 기능이나. 이거랑 똑같다는거에요. 조인 기능. 아니 조인 기능. 이 컨트롤 제이고. 얘는 뭐죠. 그냥 익스플로드. 예. 단축키는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랩탱글도요. 얘를. 하나로 선택되어 있지만. 얘를 익스플로드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가주죠. 말이 되잖아요. 두개 잡고 조인하면은. 조인. 혹은 컨트롤 제이. 조인은. 숙성이. 담으로 상관없는건가. 서브에서 조인은 상관없어요. 서브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조인 나왔으니까. 설명해드리는건데. 이 프로젝트가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누브한 다음에. 엔드 엔드 작업을 했어요. 이쪽에 선택하면. 컨트롤 J 하면. 조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붙어있잖아요. 쉽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제. 저번에. 토론스 값 설명해드렸을거에요. 근데. 얘네들이. 살짝. 떨어졌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정도 떨어졌다고요. 멀리서 보면.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조인이. 왜 안되요. 물어보면. 가까이 확대보면. 너가 떨어뜨려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던지. 이게. 너무나. 모호하다. 그러면. 엑소드 토론스 값을. 눌려버려요. 어디서 토론스 값을. 저번에. 유닛에 있는. 그리고 뭐. 한 10번으로. 저번에. 조인이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오차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건축은 상관없는데. 프로덕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밀도에서. 이런게. 조인 엑스프로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할게요. 어. 참프 다 있죠. 요거. 필렛 코너. 필렛 코너와 필렛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다른거에요. 보시면. 클릭한 다음에. 선택했죠. 그 다음에. 다 해주고. 알값을 내리면. 20이다. 20만큼 다 되는거에요. 여기 20을 벗어놨기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자 다시. 해서. 만약에. 5다 그러면. 5만큼. 잠깐만요. 지금 0.5이네요. 클릭코너를 클릭하고. 커브 선택한 다음에. 엔터트 해주고. 그 다음에. 10정되면. 클릭할게요. 이게 10이 안나오는거에요. 잠깐만요. 0.5이네요. 아니아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닌거에요. 다시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뭔가 꼬이잖아요. 이니스케일도 그러면. 항상 U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mm large object로. 바꿔주시면 돼요. mm large object. 됐잖아요. 그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가치고. 그 다음에. 필렛 코너를 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처지고. 필렛되는 값은. 한. 뭐. 8정도 해볼게요. 이제. 필렛은 다 됐죠. 필렛이. 선택해보면. 익스플로러를 해보면. 이제. 당연히. 필렛 뜯어진거죠. 8의 알값으로 쭉 다 된것들이죠. 만약에 이게. 여기가 더 넘어갔으면 안됐을거에요. 15에 있으면.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잖아. 그럼 이제 안됐을거죠. 음. 이런게 필렛 코너고. 항상 이.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어. 다른 추가 옵션값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필렛 코너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드 넘어갈거에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넘어가서 이따 묶을거에요. 옵셋. 옵셋. 옵셋은 뭐냐면은. 뭐. 다 아는 기능이랑 똑같아요. 캐디에서. 그리고. 저는 처음에 라이노. 첫 시간 할 때. 애들한테 오리엔테이션하고. 숙제를 내줘요. 그게 뭐냐면. 캐디 2D 보면 치는거에요. 그 대신 라이노 치오라구요. 그 다음에. 스크린캡쳐랑 다. 작업 전 과정을. 저는 작업 전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캡쳐를 다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 시간. 애들한테 스크린캡쳐를 받을 때. 날짜랑. 날짜랑.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개연성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최소한. 미니몸 10개 이상을 받아오라 그래요. 그거를 저는. 왜냐면은. 카피할 수도 있고. 과거 때 소통할 수도 있고. 시간을 안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결국엔 뭐냐면. 실력을 누나면. 물리적 시간을 쏟아야 돼요. 앞에서. 쏟아야 되는거에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그. 최소한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저는 이걸 항상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그. 인증 준비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캐드를 축시켜. 어차피 캐드는. 똑같기 때문에. 캐드메소드랑. 모르면. 선배한테 물어봐서. 만들어 오라고 그러거든요. 다음주까지. 왜냐면. 트리 보면. 아파트 도모 같은 거 하나 줘요. 간단한 거. 대신에. 가구나 해치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보면. 그 옵셋이랑 똑같다는 거에요.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에. 다시요. 디스턴스 뭐. 한 5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방향성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편하죠. 지금 50 나가 있는 만큼. 나가 있는거에요. 클릭하면 되는거죠. 이. 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똑같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아. 전. 카드를 하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어떻게. 캐드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이런 기운들은 사실 없죠. 캐드에는. 다시요. 필렛하고. 스트림을 예스로 시켜주고. 조이는 예스로 시켜주고. 그리고. 알값을 제가. 40 정도로 할게요. 열라나 모르겠네.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한. 30 정도만 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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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옵셋시켜 볼게요. 얘를. 옵셋시키게 되면. 아하. 아.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기에는. 알값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은 많이 잃어서. 자. 디스턴스를. 한. 그 정도만 해볼게요. 아하. 이제는 필렛 폴라 그랬죠. 필렛 해서. 이거 한 번에 필렛 되는 건 없어? 아까 그걸로는 안돼. 폴너로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안 해봤는데. 아하.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음. 음. 20정도를. 옵셋해볼게요. 같이 커지죠. 알값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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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설명이 될 수 있지만 FC번 키면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라이너의 90%의 커브는 다 아니 서피스는 커브를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커브에 컨트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얘랑 얘를 컨트롤 포인트가 비슷하잖아요. 위치도 같고 이런 것도 서피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물론 옵션에 따라 다 버려질 수도 있지만 예를 제가 뭐 리빌드 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막 한 다 시켜 집어넣었어요. 얘랑 얘랑 다르지 화면이? 그 상태에서 오프트로 하게 되면은 이 면이 꼬이죠. 이런 식으로. 매치를 다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깨끗하지 않은 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컨트롤 포인트, F10번 키고 컨트롤 포인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프센스는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렸느냐 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만 딱 잡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셋 한 다음에 제가 20회 가지고 예를 들어 딱 시켜 주잖아요. 씨밍이 똑같아 보이죠. 거 보기에는. 그 F10번 키면은 어떻게 키겠어요. 이것도 마이너 엔진을 이해하면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옵셋을 이 옵션을 카피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카피를 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해 주셔. 그 다음에 적용해 주셔.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이러한 형태하고 이러한 형태를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수에 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야지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뭐냐면 위에서 페이스를 만들면 네 이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컨트롤 포인트를 내가 딱 지점하는 거야. 위에 10개 밑에 5개 대신에 그 컨트롤 포인트는 각각의 각각의 뭐 정확한 그 지점에 퍼펜키로 쭉쭉 내리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때의 방법이 컨트롤 포인트를 F10번 누르면 나오잖아. 네네 나를 급히 배를 다시 배열하고 싶어. 열 개를 다섯 개로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형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형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푸셨는데 뭐 좋은 거 같아. 일단은 라인에서 할 거면 라인의 버브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인에서 주소 가능한 것들을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이 나와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킬 때 일단은 그 서피스를 옵셋 시킬게요.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로프트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따라서 만든다는 거고 내가 만들면 자체적으로 빌리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거기 약간 변수는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픽스 된 상태에서 기별 로그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치 매치처럼 형태가 변하는 약간씩 리빌이 약간 변해요. 아 그러면 이 여기서 리빌이 변형된 것은 지금 디스플레이상이 아니라 실제 페이스가 변형된 건가요? 여기서는 톤 렌스 값을 올려주든지 톤 렌스 값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야 될 거예요. 여기선 지금 20개 컨트롤 포인트로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퓨리비 된 건 다시 재생생 된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게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라인은 컨셉 디자인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쩌면 주먹주먹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무리한 부분이 아니에요. 마야나 다른 맥스나 톡벌 그리고 이 방법이 싫다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를 들면 로프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 된다. 꼬이고 난리 났죠. 이렇게 오더링 채식으로다가 그래서 이럴때는 리빌드라는게 아 리피쉬 피트라는게 있어. 피트 피트 커브라는게 있어. 피트 커브 이게. 아 심플리파이이고 잠깐만요. 피트 커브 있죠. 피트 피트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이따 지금 제가 피트랑 리빌드를 설명해 드리러 갈게요. 지금 옵셋하는 찰나에서 설명해 드리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은 놓치지 마시고요. 피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커브를 하나 그릴게요. 기간적인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얘를 F10번에 키게 되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죠. 똑같은 커브를 하나 똑같이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리빌드를 했어요. 리빌드하니까 지금 딱 나오는게 뭐냐면요. 리빌드는 어 라이너 명령어 중에서 그니까 커브랑 서피스가 동시에 작동되는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리빌드 같은 거에요. 조잉 같은 것도 동시에 되고 근데 엑스트루드를 면에다 갖다 대면 될까요 안될까요 엑스트루드를 면에다 갖다 대면 안 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엑스트루드라는 것은 커브 명령어라는 거죠. 그랬는데 라이너는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엑스트루드 서피스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too 4 Spike 자 그 만큼 더 다양하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트림 서페이스는 거기에 자기가 커버를 추출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 셈이죠 자 어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리빌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리빌드 하면 서피스랑 커버 다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죠 리빌드 단점이 있어요 뭐냐 매치 커버와 같게끔 원본 형상을 어그러트린다는 거죠 자 일단 하시면은 엔터 치시면 지금 포인터 카운터가 나오고 디그리가 나오죠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요 기존 1로 바꿔버리면 직선으로 되겠죠 디그리 10으로 하면 그대로에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디그리 50으로 아 7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프리뷰 눌러보면은 보이시죠 가장 큰 디베이션이 이만큼 일어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9로 바꿔보면은 보이시죠 제가 바꿔버리면 이 속평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쵸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10으로 해도 디베이션이 생겨요 왜그럴까요 선생님 이걸 쭉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리빌드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리빌드는 컨트롤 포인트를 2분하게 만들어줘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도 형태가 변화되니까 뭐냐면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었죠 이 정도의 거리가 있죠 근데 얘는 2분하게 만들어줘요 한번 볼까요 2분하게 만들어줘면 자 그렇게 찍었는데 최대한 2분하게 만들어줬죠 지금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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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어 이런 거를 리빌드를 하게 되면은 한번 보죠 똑같은 갯수로 하더라도 형태가 많이 변화하죠 왜냐면 그만큼 컨트롤 포인트가 다시 다시 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리빌드를 하게 되면은 형태가 어그러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나중에 그런 문제되는 예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계속 리빌드에서 설명해 주겠는데 그러면은 리빌드 하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여긴 달라진게 뭐냐면은 UV만 나오는거죠 UV 자 UV UV 나오죠 디귿이랑 포인트가 다 UV로 근데 얘를 클릭하고 보면은 얘는 UV가 없고 바로 나와요 디귿이랑 포인트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피스는 이제 서피스라서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이분한 아니다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오는 솔루션이 뭐냐면 PT에요 PT PT 개념요 PT PT는 형태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컨트롤 포인트 제대로 칠해줘요 버튼 부분에서 컨트롤 PT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죠 저도 이거 아직 하도 몇 년 몇 년이에요 지금 강의 안 남았는데 저는 3년 된 거 같은데 보시면은 F10번 이렇게 눌렀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제가 얘를 옵셋 해볼게요 옵셋 해가지고 어 50 50 50 50 50 옵셋 20 정도 이렇게 해서 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보세 07 형 지금 이거는 컨트롤 포인트가 문제라는 게 문제죠 다르다는 게 그럼 이거를 한번 맞춰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최대한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된 거예요 이건 실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뭐 10개랑 3개죠 10개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게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차라리 한번 컵을 만든 다음에 뭔가를 만들기 전에 그거를 리빌리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좀 이렇게 분일하게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거든요 마치 모아토까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버스 타잖아요 아저씨들이 일부러 브레이크 받다가 악셀하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앞부분에 막 가방 낑긴 애들 자리를 잡잖아요 타워드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비효가 접수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를 그 리빌리 디그리 체인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만 체인지만 디그리만 체인지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리빌드는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컨트롤 리빌드를 하게 되니까 지금 99개 뜨죠 대박이죠 이거 줄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아까 10개까지 줄이기도 했죠 10개나 8개까지 엄청난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는 거 이건 맞지도 않아요 이건 로프트도 안 돼요 이럴때는 리핏을 한번 도전해 보죠 리핏 한 다음에 리핏 한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아 잠깐만요 자 피트 커브 해주고 클릭해주고 엔터 쳐주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어 어 어 토맨스 값이야 토맨스 값 네 잠깐만요 이게 오케이 토맨스 값이 이제 0.01로 되어 있죠 0.01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안에서 쳐 볼게요 자 F10번 쳐 볼게요 자 다시요 핏 커브 핏 커브에서 커브를 선택해 주고 엔터 쳐 주고 자 토맨스 값 이번에는 제가 약간 0.01이었죠 항상 기존 값이 남거든요 그래서 1을 해줘 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그 토맨스 값 안에서 얘네들 최대한 자동으로 줄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토맨스 값이 클수록 기존 컵에서 디비에이션이 많아지겠죠 많은 많아질수록 적은 컨트롤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피트 시킨 다음에 요번에는 어 이 디그리는 당연히 걸리면 안 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하루 오래돼서 피트 근데 피트가 되게 중요해요 피트를 꼭 보셔야 돼요 디그리는 제가 1 잠깐만 디그리가 1 되면 직산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디그리는 건드리지 다시 할게요 학생들한테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토맨스 값으로 이게 다시 피트 해가지고 이 상태로 토론스 값이 1이 아까 잠깐만 제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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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하면 제자들 카피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두 개 있죠 이 상태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리핏 해가지고 요번에는 토론스 값이 10으로 10으로 주니까 성태가 그만큼 이게 10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토론스 값이 1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그만큼 적게 넣어서 끝내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론적으로 개념은 그래요 질문이 있을 때 개념은 그런데 이거를 말로써 설명하기에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한글 해프를 본다든가 라임을 틀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커브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의미적으로 막 그려버리면 이런 선들은 어떻게 보면 시공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관적이든 상관없는데 원본과 다르냐 같냐의 문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달라도 되는 부분은 아이디어 전개 부분이라든지 막 계속 주먹주먹하는 부분에 다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피트한 다음에 추는 한글 그 한글 해프를 보셔야 되는데 다 안 깔려있으니까 영문 해프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 원본에 있는 그 쉐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라고 되어있죠 원본에 있는 원본에 원본의 그 형태를 아 형태로 유지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리듀스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트롤 포인트가 많으면 많아지면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라이노가 근데 크면 클수록 최소 콘트롤 포인트를 지어가면서 약간씩 형태의 변화가 있지만 최대한 그래서 아까 톨렌스 값이 10까지 올라갔고 1까지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리는 거예요 저는 톨렌스 값을 0.1만 적어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건축이라고 물론 밑 하 단위로 올라가면 더 커져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고 이럴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럼 피트를 왜 줄여줘 포인트를 줄이려고 하는게 피트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면이 있으면 굳이 10개 들어갈 거 이 공면이 나타나는데 5개가 된다고요 그렇죠 되는거죠 자기가 계산해서 피트를 해가지고 포인트까지 줄여줘서 그렇죠 그런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 고세 070 고세 070 그렇게 해도 도움이 안된다는거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컨트롤 포인트 몇개로 이 커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세 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운데 세개 근데 지금 몇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들어가있죠 할 필요 없다는거죠 잠깐만 이거 그 안쪽거에요 안쪽 가운데 가운데 근데 이 개념은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그 업셋이란 개념이 아까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쭉해지고 밖으로 가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형화된 아까 봤던 것처럼 알값이 커지고 왜냐면 알값은 잘 보세요 요만원 원을 그리던 요만원 원을 그리던 인포메이션은 똑같잖아요 넙스에서는 왜냐면 중심과 알값만 있습니다 두개의 숱이 갖고 쭉 그려지는거니까 그럼 연장하는건 아니네 근데 알값은 상관없어요 항상 리핏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어차피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바깥대것 러프트 해가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리빌드 따로 시켜주면 되잖아요 당연히 컨트롤 포인트가 적으니까 왜냐면 이 정도 커브값을 생각해도 10개 만들 수 있냐는거죠 10번 직선으로 이렇게 꺾어도 못 만들겠다 그잖아요 한 50개 만들어주면 이게 커브여서 포인트가 많아지는 직선이면 직선이면 직선은 직선은 보면 알겠지만 옵셋을 해도 닫아지는거 없죠 왜냐면 이건 넙스 커브가 아니니까 이 자체도 만약에 이런 넙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알값이 다 다르다니까요 알값이 다 다르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400대도 모자란거에요 100만개가 들어가도 모자란거에요 여기까지도 다 다른 알값이니까 만약에 필레스 했다고 해주면 그 하나에 알값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로 옵셋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피트랑 피트는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컨트롤 포인트를 줄이는거고 리빌드는 컨트롤 포인트를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음껏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형태 자체가 좀 오그라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굉장히 많이 쓰는거군요 피트랑 체인 어 뭐죠 리빌드요 네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옵셋 했죠 옵셋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자 이제 보시면은 블렌드 건너뛰었어요 블렌드 건너뛰고 기본 옵셋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번째 옵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어 아까 옵셋 설명했고 근데 옵셋에 중요한 3가지가 있죠 옵셋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셋 어떻게 보면 옵셋 서피스 인데 이거는 노말 방향으로 하는 거나 이거는 얼른 커브죠 서피스를 따라가는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것들 서피스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또 봤었죠 그래도 서피스가 있어야 되죠 그냥 메쉬가 있어야 되죠 메쉬는 이렇게 격자가 있고 서피스는 그냥 빛그라데이션 만들기 있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이런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터브를 만들기 위해서 리빌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F10번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블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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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크로스 윈도우의 개념인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리메시를 통해가지고 좀 더 메쉬를 만들어주고 클래시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제가 여기다 커브를 하나 그리겠죠 커브를 고르면 무조건 요걸로 고려겠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서피스 선택하는거죠 항상 영어로 해석하실 때 쉽게 라인으로 보시면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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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는거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리시면 되죠 됐죠 자 얘를 옵셋하는거에요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컴퓨터는 그게 계산이구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옵셋을 하는데 이 페이스 위에다가 네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노말방향으로 하는거 먼저 해볼게요 선택하니까 어떻게 하는거죠 지금 다 보세요 커브를 선택하라는데 어느 커브를 서피스 위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니까 베이스 서피스 선택하라 그러죠 선택하면 자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커지죠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들어가면 점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여기서는 한번 뒤집어지죠 이렇게 엔터를 딱 쳐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가능하죠 근데 지금 잠깐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서피스 해주고 서피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하이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 일십 백 천 만 만 해볼게요 만 만 만 오천만 해볼게요 오천만큼 오천만큼 올라가서 너무 크다 이건 기본값이 선계자 편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이게 한눈금이 1이거든요 한눈금이 1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그냥 오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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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오천만큼 오천만큼 올라가서 오천만큼 1.5 요런금 그럼 예정 예방 그러면 아까 샷페이스에서 라인을 그렸는데 라인의 명령인 중에 디바이드로 날아가니까 여기에서부터 앵글값을 주면 이렇게 45도 마크로 돌리고 싶다는 거죠. 샷페이스 위에서 이게 지금 노마디라고 하는거는 90도 방향이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면에서 90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옵셋을 해주는 거예요 수직하게 그니까 그걸 해주는데 내가 말한 거냐면 샷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샷페이스 위에 이렇게 면을 그렸잖아요 원하는 거 뭐냐면 이 라인이 이 라인의 이 각도를 내가 30도로 줬어요 30도만큼의 이렇게 샷페이스에 그려지게 아 그 위로? 그건 작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능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지하게 많이 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라인 다음으로 가볼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 라인 추측해서 90도, 90도, 90도 다 올려줘가지고 하던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라인은 하도 역설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빨빨리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온 서피스예요 클릭한 다음에 커브 클릭하고 서피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한 20정도 시켜요 근데 지금 플립시키면 이쪽 방향이죠? 플립시키면 이쪽 방향이죠? 플립시키면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20만큼, 옵셋된 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카페이스 위에서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커브에요 둘 다 다 커브에요 굉장히 강하죠 아 20은 제가 너무 무리하거든요 다시 옵셋 옵셋 어... 커버 서피스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타이핑해서 들어갔죠? 클릭하고 서피스 해가지고 50정도 할까요? 100정도 하고 플립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잡아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따로 또 옵션 값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 번외로 하나로 네네 이런 공면이 있는데 네네 이런 공면인데 내가 특정한 라인에 네 라인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 잊어버렸네 꼭 이렇게 해주는 거 꼬이는 게 네 킹크 킹크 그러니까 이 면만 이 면만 킹크면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도 가능하죠 어 그러니까 특정한 이런 공면인데 내가 디자인을 그냥 킹크처럼 어느 특정한 면만 강조를 딱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요 아 가능하죠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선 킹크라고 있죠 여기 핑크한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런 커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단면이 있으면 여기 인서트 핑크를 해가지고 얘를 넣어줘가지고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살짝 찍을 수 있게 살짝 이런 느낌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그죠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우선은 어 잠깐만요 인서트 페이스에서 킹크라는 개념은 없나? 이런 서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까먹었는데 그 계속 하다보면 그 서페이스가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다른 별도의 설명이니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 아니요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 더 수업이 뒤에 명령으로 이어서 듣고 싶으면 빠르게 돌려서 들으시면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왜냐면 라인업 컨셉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 같고 한번 같이 해보죠 리빌드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한 UV V방향이죠 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90번 눌러서 극단적인 커버 버튼을 줄게요 주고 그 다음에 이쪽 커버를 제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줄게요 극단적으로 줄게요 우선 이런 형태가 나오죠 너무 극단적으로 준 거 같긴 한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싱글 서피스죠 싱글 서피스인데 여기 보면 서피스에 보시면 여기 서피스 옵셋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지금 스케일을 감안해 보면 한 제가 안식 정도 해 볼게요 됐죠 언제나 그렇게 시즌 서피스는 명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면들이 정확하게 돼 있죠 얘를 클릭해 보니까 서피스에 좀더 컨트롤 포인트가 많아졌죠 또 얘를 옵셋해 볼게요 됐죠 그럼 이제 요거죠 그죠 좀 더 많아 점점 많아지네요 그죠 한번 더 해 볼게요 이게 최고의 위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점점점 올라간 것 뿐이죠 평택도 최대한 비슷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 가볼게요 서피스죠 두 번째 서피스죠 세 번째 서피스죠 네 번째 서피스죠 다섯 번째부터 폴리 서피스 박혀 버리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표현할 때 하나의 서피스를 못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피스가 추가되어 보니까 그래서 두 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갖고 와서 보면 얘를 딱 갖고 와가지고 얘를 익스플로드 시켜볼게요 익스플로드 되겠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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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왜냐면 폴리 서피스였잖아요 결국엔 얘랑 얘랑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계속 보다보면 이제 낙이 추가가 되잖아요 낙 낙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플레인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게 굉장히 깊게 누른 건데 플레인이 하나 있으면 이 컨트롤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의 아이소팜이 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서트 낙 있죠 인서트 낙 이게 지금 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F10 하니까 혼자 보니까 다 낙에 따라 걸려있죠 이렇게 네 근데 이 낙들이 계속 옵셋을 하다보면 낙이 3개 이상 추가됐을 때 킹크가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이노 엔진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옵셋을 하다보면 킹크가 킹크가 뭐냐면 결국에는 낙이 겹쳐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증명하는 개념으로 받아보면 뭐가 있냐면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다 커브예요 제가 여기다가 인서트 킹크를 집어넣었어요 킹크 킹크는 꺾임이 발생하는 거죠 꼬임이 결국에는 이렇게 꼬임이 꼬임이 이렇게 확 발생하겠죠 이 부분에 꼬임이 발생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라면 낙이 몇 개 겹쳐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 이상부터 킹크가 발생된다고 간두를 했을 때 그중에 낙을 하나 지워버리면 낙을 하나 지워버리면 낙을 3개에서 2개를 줄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킹크가 해제가 되겠네요 한번 해보죠 리무브 리무브 낙을 해가지고 이쪽 낙을 제거해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거가 안 돼요 낙을 제거하면 지금 꼬임이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는 그 주기화 비주얼 주기화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컨트롤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깔끔한 건 아니네 제가 어떻게 이거는 명확한 얘기에요 이건 내가 들은 거여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면이 킹크가 걸린 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깔끔이라기보다도 약속인거죠 이게 꼬임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발생될 수 그러니까 킹크가 몇 개 세 개 이상인가 발생될 때 그 킹크가 발생된다 이거 아마 구글에 쳐보면 나올 거에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그런 킹크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인서트 하고 지금 킹크라는 거는 커브에만 지원이 됐잖아요 여기다 꼬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메인 서피스 여기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인서트 인서트 제가 낙을 해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여섯 가지를 한번 시험해 볼게요 여기다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낙을 하나 집어넣는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 모델링을 하는거죠 제가 근데 이거는 형이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여러 가지 브라인스토밍을 하는거에요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 얘네들도 그만큼 그 그만큼 옆으로 와야겠죠 오면 올수록 텐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얘를 Extract 자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면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렌더링 된거거든요 렌더링 된건데 오른쪽 가운데 버튼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왼쪽 버튼 클릭하면 왼쪽 클릭하면 쉐이더 모드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이걸 하면 렌더 모드 근데 렌더 모드에서는 커브가 안 보여요 요즘 2D 커브가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비둬서 커브가 보여요 학생들 좌절하는 실수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 자르는 거에요 탑뷰로 이동한 다음에 자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잘라보죠 그래서 그냥 커브를 하나 수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 스프릿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짤리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커팅 오브젝트 잖아요 아이 엔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잘렸죠 볼까요 잘려놨죠 잘렸죠 숫자 열 맞죠 셋 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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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두개를 선택하고 F10번 누르면 컨트롤 컨트롤 뜨겠죠? 잠깐만요 아 프리마니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프린저 서피스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원래 서피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기존 거니까 이렇게 뜯어졌잖아요 이럴땐 또 어떻게 하냐면 슈링크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질문에 계속 하니까 하니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슈링크하니까 됐죠 엑소트 컨트롤 포인트 지금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뒤에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컨트롤 포인트가 400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라인원은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명령을 모른 다음에 이렇게 손모델링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인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좀 필요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다던가 잘 보세요 근데 이 두 개를 일단 조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프렌시 값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쉽게 쉽게 빨리 빨리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옵션 값을 눌러가지고 순간적으로 1위를 준 다음에 조인을 하는거에요 조인을 위해서 100정도 주고 조인을 위해서 됐죠 조인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줘야겠죠 조인스 값을 두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번에는 컨트롤에 가서 이게 왜냐면 지금 프리서피스 잖아요 여기서 컨트롤을 내주는거죠 어 크러펌 오브젝트에서 컨트롤 하는데 이제 하는데 얘를 한 50단으로 해볼게요 50개 나누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서피스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하이비를 시키고 로프트를 다시 하는거죠 혹은 뭐 원네임 트레이 어 이게 안맞네요 잠깐만요 컨트롤 J로 하게 되면 커버기는 맞겠죠 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로프트 해주면 아 이 부분이 또 안맞네요 권장 권장하는건 아니요 엑소루스 값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두개의 커버가 다르면 이렇게 붙어져요 웰드처럼 맥스 웰드처럼 그렇게 권장 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아 이게 이쪽까지 다 붙어버렸네요 다시요 한 팔 정도 주고 일단은 이 부분은 문제들 빨리 선 나가야 되니까 없다고 치고 일단은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잡아가지고 로프트를 해주거나 원네일 해주거나 투레이를 해주면은 이것도 킹크가 발생됐네요 네 킹크가 발생됐네요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딱 킹크가 명확히 발생된 부분이어서 서피스 서피스 흐름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끝에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지거나 살짝 이런 식으로 주름 잡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서피스 만들고 커브 추출해가지고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계속 크게 디벨러가 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일단은 특정 모델링을 만들고자 하는게 내 머리에 있는 이상은 높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바로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자 그래서 옵셋까지 했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투 커브를 바탕으로 하나의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되게 유용해요 잘 보시면 어 제가 프론뷰에서 프론트뷰에서 뭐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커브를 만들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커브가 만들어진 거죠 자 화면이 이렇게 놓으면 화면을 찍으면 화면의 프로퍼트가 나오고 커브를 찍으면 커브의 프로퍼트가 나오죠 화면 찍으세요 화면 프로퍼트를 만들고 플레이스에서 가운데에 유치시켜주면 이렇게 돌거든요 자 이런 커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퍼스트 커브 그 다음에 세컨드 커브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커브가 대박이죠 얘는 이쪽 뷰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탑뷰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전 이게 가장 아름답더라구요 잠깐만 이게 진짜 아름답죠 아니 아니 지금 하고 그러니까 탑뷰에 가면은 얘는 이제 물론 토렌스 값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 뷰에 맞고 얘는 이 뷰에 맞고 얘는 이 뷰에 맞고 프론뷰는 프론트뷰에 맞고 탑뷰는 탑뷰에 맞고 다시 해볼게요 얘가 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론트뷰죠 프론트뷰 프론트뷰에서는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는 커브를 만들어줘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선 지렁이 같이 이렇게 가는 커브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커브를 바탕으로 프론트뷰에서는 올라가는데 탑뷰에서는 지렁이 같은 커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아 그래서 얘 잡고 얘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커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커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그 아름답다니까요 전원주택 길이래 그게 제일 어렵잖아 맥스에서는 수직으로 당기잖아 대박이지 이런 라인을 그냥 한 번에 그린 거는 네 이거는 주얼리하는 애들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아름답다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섹션 프로파일에 이게 약간 커버 프론트 뷰 이게 이제 맥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이트 연속에 3초 맥스에 없어 이게 맥스에 없어 이게 그 램프 만드는 것도 엄청 지랄 같은데 근데 그 방법은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로 하든지 문제로 하든지 도면에 맞춰서 하긴 확실해요 그니까 도면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거 있으면 도면은 도면은 항상 평면도고 인면도는 있으니까 아니면 인면도는 내가 그려주면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덮어서 맞는다면 각방 가겠죠 자 애니하우 질문 형 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이렇게 일정적인거 근 15년만에 봅니다 진짜 15년이 아니구나 한 10년? 군대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잘나갔으니까 돈이 있었는데 가죽장판 가죽장판 딱 있고 지금 여기 레코딩하지만 담배 한갓 담배 한갓 아니 한갓 한갓이랑 뭐죠? 커피 그거를 한 1분도 안되서 끝내는 뭐가 형이 담배 한갓이랑 커피 그거를 원샷하고 담배 팍 팍 팍 팍 팍 팍 거기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싶었다니까 처음 봤을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인가요?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아 어쨌든 잡담 이건 뭐냐면 크로스 섹션에서 만들어주는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거냐면 사실 이거 하면서 항상 제가 같이 보는 라인업 파일을 하나 올려놔요 그 웹하비에다가 여러분들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라고 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열고 하는 그런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 뭐 이런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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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4개의 뷰가 이렇게 만들어진거죠 이게 항상 라이너가 오더링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렸죠 응 해놓고 색칠 자르면 됩니다 얘가 꼭 로프트를 돌리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오더링이 잘못됐다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뭐 자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판나지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자 그래서 이것도 커브 프롬 커브 프롬 커브 커브 커브니까 일단은 얘를 오더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크로즈가 노로 해주잖아요 자 보시면 인오더라고 되어있죠 인오더가 뭐냐면은 순서대로 되시거든요 노 로 되어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거에요 열리는거죠 열리는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 예스로 하게 되면 다치 그래서 이런거 좀 정확하게 하셨다면 여기서 한번 탑배에서 한번 그 다음에 이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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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노프트 하는거죠 큰고안 높은 이건 끝없어요 어 얘도 이제 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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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요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추경이 신기하시면 안되죠 신기하시면 안되죠 бой 두차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리빌드 있죠? 그 다음에 리빌드 from non-uniform 아 제 생각에 방금 표기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리빌드 non-uniform이 이거 같기도 하거든요. 유니폼하지 않게 만들어진 리빌드잖아요. 해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놔둬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fit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비트랑. 말 그대로 리빌드 하면 유니폼하게 되거든요. 얘는 non-uniform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디베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디베이션인데 이거 마음에 드냐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제가 톨렌스 값을 줄여볼께요. 0.01로. 그럼 이게 더 디테일하게 줄어들겠죠? 잠깐만요,xmom.com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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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는 40개를 객아주고 그럼 더 부드러워지죠? 그럼 얘가 더 가까워지고... 이거 꼭 설명해줘야겠네요. 나는 뭐, 알면 안돼요. 리빌드의 단점은 조금 보완한 거죠. 넌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 있죠. 딜리티 인프 갈 거냐 아웃프 갈 거냐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핏은 아까 해봤죠. 그냥 해보세요. Change Degree는 뭐냐면은 이거와 똑같아요. 리빌드랑. 리빌드랑 클릭하게 되면 Degree 나오잖아요. 그중에 Degree만 건들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자 그리고 Faire는 어... 커브를... 잠깐만요. 아 나 헷갈리네. 세어라. 내가 저걸로 했나? 피트로 했나? 엑스프레이스? 하여튼 이거는 책이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것만 찍어봐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니까 결국 그거에요. 그니까 어... 심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잡고 ISOFAM을 꺼주면은 나오죠. 이게 심인데 얘를 바꿔준다는게. 근데 얘는 오브젝트인데 얘는 지금 커브의 심을 바꿔준다는거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맥스로 따질 것 같으면은 다친 곡선에서 태곡선에서 어디 스파트점으로 찍을거냐 그거는 똑같은거죠. 커브가 있죠 여기면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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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딱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로 돼있죠. 뭐 얘를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플립시킬 수도 있고요. 플립. 잠깐만요. 플립할 수도 있고요. 플립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포인 3창으로 튜토러면 그게 심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많이 안쓰거든요. 제가 저는 아 물론 모든 메뉴는 다 쓴 게 아니잖아요. 맞네요. 심이 되는. 아이씨. 전축뿐만 아니라 듀얼이 뭐 프로덕. 아마 안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바꿔주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심플리파이 라인 앤 아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으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동일선상에 여러 개 있을 때를 이 부분을 심플리파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예 그 토론스 값에 의해서 심플리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론스 값이 0.1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주면은 이 지저분한 컨트롤 포인트들을 심플리파이를 시켜주는 거죠. 자 토론스 값이 절대... 아까는 이제 커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된 건 토론스 값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웰즈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유니폼 만들어주는 거. 균일하게. 유니폼이라는 게 균일한 상태시거든요. 회사... 커브는 안 되지. 커브 한번 해볼까요? 커브도 될 거 같은데. 커브는 안 돼. 해봤어요? 여기. 이게 그렇게 써있나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써있어요. 라인이나 아크. 왜냐면 걔네들은 아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극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걸 하려면 이건 넙스 커브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다 해야죠. 필트나 뭐 그런 걸로 줄여줘야죠. 이렇게 써 놨어요? 이렇게. 네. 자 이거는 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바꿔준다. 커브를 아크로 바꿔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잘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아크로 균일한 아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알값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거든요. 이건 첫 점과 끝점의 그 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맥스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배지의 곡선을 컨트롤해준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피로디크, 넌 피로디크 요거만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주기화거든요. 주기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킹크를 입기하고 없기하고의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도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학생들한테 꼭 설명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F104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분 다 킹크 발생하죠. 그죠? 이 부분 다 킹크 발생하잖아요. 근데 얘를 주기화시키잖아요? 왼쪽 버튼 시켜서 주기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변해요. 아, 잠깐만요. 자, 이게 주기화된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킹크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얘를 제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시 Non-Puridic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컵에 킹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열리고 닫힐 면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킹크가. 네. 어차피 근데 우리는 건축은 파곡선으로 다물지 않기 때문에 그잖아요. 면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인서트 컨트롤 포인트랑 리무브 컨트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컨트롤 포인트를 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더하는 거죠. 컨트롤 포인트를 더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맥스의 서프리 비전 모델링에서 세그먼트 추가해주면 다 바뀌잖아요. 포크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바뀌지 않고 컨트롤 포인트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서트 컨트롤 포인트를 하시면 안 되고 인서트 낙을 해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인서트 낙을 하게 되면은 형태가 완벽하고 그냥 추가만 되죠. 예 낙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리무브 시키는 거죠. 리무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 가운데 커브만 뜯어내고 하는 거고 요거는 썩 커브만 잘라내고 뭐 요거 다 잘라내고 트림해주고 이런 개념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보세요 형님. 분명히 해보세요. 딱 감이 쉬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커브 툴을 마무리할게요. 커브 분류는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요. 그쵸? 선택한 다음에 셀렉터 커브젝트 지즈다고 나오죠.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지적 선택하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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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치면 이 커브가 다 추출돼요. 빛뿌리네.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피스랑도 고대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랑도 이렇게 대응해서 저는 항상 대응하면서 가르쳐주거든요. 서피스 툴 나갈 때 애들한테 미리 미리 가르쳐주면 그래야지 머리에 스텍처가 잡혀요. 그래서 일단 여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빨라질 거예요. 앞으로 자 여기까지요. 왼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